자 오늘은 정말 가성비 쩔어 가성비 쩜 단돈 2만원에 1인시 60만원 아직 가입 못하신 분들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죠 요즘에 암에 걸리면 암 진단비 비싸잖아요 근데 그 가입금에 받아서 내가 종잣돈을 써야 되는데 그 종잣돈을 쓰는게 아니고 그 돈으로 정말 아쉽게도 병원비를 써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요즘에 현실적으로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칠손보험 통원비 20만원 25만원밖에 보장을 못 받다 보니까 통원비로 암 치료비를 절대 커버가 안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비의 끝판왕 최근에 이슈가 된 암 치료비 6억짜리를 가입하시면 암 치료비를 전액 전액이 뭐예요 5년동안 내가 쓴만큼 최대 6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암 치료비 6억과 합산해서 단돈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암 치료 2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고 암 치료 2만원에 ê의 첫 Boe 암 치료 3만원에 벨이 만족하잖아요 암 치료 3만원으로 가입하는 만큼 감사합니다.